전북도가 트랙터와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합니다. 이에 따라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와 상설 판매장 등 모든 소유자가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농기계 기준도 확대해 과거 면세율을 공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포함됩니다. 보조금 지원 단가도 상향돼 트랙터는 최대 362만원까지, 콤바인은 최대 155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보조금 지원 단가도 상향대로 지원됩니다.